네, 안녕하세요. 쇼미닷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초초초 가성비 페달 튜너 엄청 귀여워요. 피크가 두 개 정도 모양, 그 정도 크기? 와, 이거 너무 귀여워요. 핫톤의 페달 튜너 STU-1입니다. 우선 크고 밝은 LED 디스플레이를 갖춘 스카이라인 모양의 스마트한 작은 튜너예요. 얘가 활성화되었을 때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아웃풋 볼륨 노브인데요. 이렇게 0으로 해놓으면 음소거가 되고요. 그럼 그냥 보통 튜너처럼 뮤트 튜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볼륨을 높이면 12dB까지 출력 볼륨을 제어하는 볼륨 부스트 노브가 여기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음소거로 튜너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클린 부스트 페달로 사용을 하거나 와, 얘는 부스트로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작은 튜너 하나로. 오, 그리고 사운드가 이 클린 부스트가 일반적인 대부분의 부스트 페달보다 훨씬 괜찮아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우선 튜닝 반응 속도 한번 볼게요. 지금 활성화 시켰고요. 아이고, 우선은 네. 음소거로 해볼게요. 네, 오. 네, 이 정도 반응 속도고요. 생각보다 정확해요. 그 LED의 밝기 자체도 조절이 되면서 정확성을 살짝 높인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반응 속도는 이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부스팅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앰프 사운드 이 정도예요. 근데 부스팅을 하면 부스팅이 되게 어마어마하게 되게 많이 되는 12 대 11의니까 일반적인 클린 부스트의 기능을 얘가 지금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트루바이패스로 되어 있고요. 아이언 합금 외부 커버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쿨 LED 라이트 그리고 음소거 기능도 되고요. 최대 12 대시벨 클린 부스트로 볼륨 로브도 되어 있고요. 이게 이렇게 작은데 내 손바닥보다 이렇게 작은데 너무 귀여운데 기능이 너무 많아서 사실 놀랐어요. 얘 기본적인 가격은 11만 1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분 좋은 가격 8만 9천 원으로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초가성비 페달 튜너, 핫톤의 페달 튜너예요.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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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